안녕하세요. 경기도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사기 의원입니다. 오늘 정황시장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제는 다문화가 아니고 같은 한국사랑 똑같은 우리 사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렇기 위해서 우리 정황시장에서 다문화 한마디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어우러져서 그동안 스트레스 쌓이시고 있었다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고대현 위원장님, 이광지 위원장님, 안교 중인자체육위원장님, 그 이하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 속된 하나만 뽑아주고 가시죠. 자, 여러분들 제가 양해 말씀만 하고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품이 너무 많아서요. 한 시간 걸립니다. 그냥 뽑는데. 그러니까 오늘 저희를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을 오늘 해서 하나씩 지금 다 뽑을까요? 어때요? 그게 낫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뒤로 하셔도 제가 인사시켜 드리면 나중에 이런 행사하면 왜 자꾸 인사만 시켜 이래요. 오시는 대로 경품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부르시는 분들은 쌀 10kg 무조건 나갑니다. 네. 행운의 번호 808번. 네. 808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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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네. 축하드립니다. 808번. 네. 오버 확인하시고 돌려주세요. 네. 그리고 이제 저희.